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그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기록 속에는 그 천국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본다면 또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가는 그 끝자락에는 천국이 존재하고 또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의 끝자락에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길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집에서부터 어떤 목적지까지 가거나 또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항상 그 길을 밟고 다니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주 그 길을 왕복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도 잠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천국 가는 그 길을 누가 다니시면서 길을 만들어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모든 것을 이제 본으로 보이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단은 또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옥까지 가는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옥 가는 하나의 그 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고 회개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일깨워주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가 온전히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머니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회개의 어떤 그 역사를 또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고 신이 또 그 길을 또 먼저 또 걸어가십니다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끝자락에 있는 천국까지 오직 그 길이 아니고는 천국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걸어가시고 어머니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이 과연 무엇인가 진리적인 면에서 보면 안식일의 길일까 일요일의 길일까 또 6월절의 길일까 크리스마스의 길일까 이런 어떤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또 하나님께서 또 촉구해 주시고 회개 없는 가운데 천국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찌 했다고 했습니까 먼저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그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2장을 열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개와 천국이라는 주제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나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회개치 않는 마음이 결국 가지고 오는 그 결과는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날에 지옥이라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하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세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세인의 그 검은 피부가 결단코 바뀔 수가 없고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점은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은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되돌아서면 또다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되돌아서면 또다시 각오와 결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자꾸 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 어떤 노력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가니까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가장 큰 작용은 우리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생활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찌 분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작게라도 하나씩 둘씩 실천할 때에 거기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자에서 올라오는 시원의 그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 어머니께서 미안해요의 그 길을 우리 자녀들 앞서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미안해요라는 이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한 것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네가 더 옳다 이런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 모든 미운 마음이 전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해서는 안 될 사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 눈에 덮혔던 그 잘못된 어떤 그 비늘이 다 이제 벗겨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심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다 하였습니다 결국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은 마지막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모두가 다 천국 갈 체배를 하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요 세상 어떤 근심을 풀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마음을 자꾸 두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더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이 세상과 뭔가 좀 맞지 않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서 잠시 잠깐은 근심은 했지만 결국 그 길대로 따라가고 보니까 그곳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결과를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죠 이런 이제 그 회개를 다 이루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깝다고요? 천국이 가깝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또 앞선자들부터 다 그 아름다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시원의 가족들을 다 보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교훈을 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 세계 회개를 이루라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복음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회개의 복음이 되어야 세계가 회개 가운데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먼저 또 회개해서 아버지 어머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영원한 천국에 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아름다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는 아내나 또 남편이나 또 서로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가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사이에서 서로가 한번 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히브리스 12장 1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억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은 회개할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서의 그 방성 대곡 속에는 지난 날에 자신의 어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했던 그 길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회환과 후회가 그 속에 섞여 있었지만 회개하고 싶어도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번 다 주어버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또 우리 또 복음을 하는 신원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맺어주신 그런 어떤 연분에 의해서 맺어진 그 가족들에게 육신의 가족들이든 영적 가족들이든 우리 모두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모두가 또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바르게 또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간절한 어떤 회개 속에서 돌아가는 우리 또 천국 길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터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터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구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십니다 회개해야 멸망치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전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구요 이 간단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육비에 깊이하러 새기시면서 진실된 회개의 어떤 역사 속에 복음의 또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엄하게 하여 나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검에 멸절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전부 이와 같이 싸울 것이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속할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속할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회개해야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버지 어머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또 그 길로 행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회개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우리 시원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작은 것에 또 서로 마음을 닫고 이렇게 있기보다는 회개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어서 아버지 어머님 걸어가신 생명의 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대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